47분의 그런 단군이 실제 있는 2096년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군조선은 47분 단군이 통치한 2096년이고 그 전에는 신시배달국이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류 문화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사실은 환국배달조선이라고 하는 환단 문화에서 전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물진문명도 나오게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서천을 갔는데요. 거기 보면 한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산 모시가 있어요. 모시가 있는데 그 모시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삼국사기에 나온다. 삼국시대에 나온다. 모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47대 단군을 다룬 어떤 역사서를 보면 단군의 아들 부르 때도 보면 모시의 가격을 책정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올라가는 거죠. 어떤 물진문명이라든지 의식주 문화라든지 그런 모든 것의 문화가 사실은 우리 역사가 인정되었을 때 그 역사는 환국배달조선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한류문화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역사문화뿐만 아니라 정신문화 또는 철학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9000년 전에 한민족의 최초 경전, 인류문화사의 최초의 경전을 천부경 81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대한사랑에서 천부경에 관해서도 같이 배우실 것 같이 공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천부경에서 이어져서 배달국의 5대 태우이 환영의 막내 아들 태오복희씨인데 이 태오복희씨에서 하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천부경을 관통을 해서 그걸 통해서 하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부경과 하도에 정통했던 시조 단군왕관께서 바로 낙서를 완성했다. 하도와 이어지는 것이 낙서인데요. 이 낙서를 완성해서 우임금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해학 2기 선생, 환당고기를 감수한 해학 2기 선생이 태백진훈이라고 하는 책에 행촌 이함 선생의 태백진훈에 주석을 붙여서 태백진훈을 저술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왼쪽 노란 부분에 보시면 단군이 서성이라고 나옵니다. 단군이 낙서를 완성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단군이 낙서를 완성해서 그걸 보냈는데 당시에 우가 낙수에 이르렀다가 금거북을 전해받았는데 그 금거북의 등에 보면 낙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우주변화의 이치를 담은 하도와 낙서가 다 뭐냐면 환국, 배달, 조선에서 완성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주수학의 세 가지 원본이 출현하게 되는데 환국에서 천부경, 배달에서 하도, 그다음에 단군조선에서 낙서가 출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도와 하도와 이 하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숫자를 배열한 것을 보면 오행이 나옵니다. 오행, 음량오행의 오행이 나오거든요. 하도와 오행. 이 오행을 발굴한 분이 누구냐. 이것을 처음 발견한 분이 바로 5대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들인 아까 보셨던 태우보키 씨라는 거예요. 이 태우보키 씨가 하도와 오행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팔괴를 시핵팔괴다 그래서 팔괴를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태극팔괴다 또는 복희팔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복희팔괴에서 보면 동서남북에 보면 건건감리가 있습니다. 이 건건감리만 남겨두고 복희팔괴에서 그것을 방향을 딱 틀어가지고 거기다 가운데 태극을 딱 붙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태극기가 태극하고 팔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나온 거 아니냐. 지금도 보면 그렇게 댓글이 달리거든요. 중국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최소한 너희들의 문헌에는 동의족이라고 나와 있는 태우보키 씨. 태우보키 씨의 팔괴에서 나온 거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문헌에서 보면 배달국의 5대 환웅의 막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우보키 씨의 뭐냐면 이런 어떤 철학이 어디로 가냐면 가령 이제 서양에서 이진법을 고안한 것이 라이프니치인데요. 라이프니치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사치견상이 가능한 계산기를 발명했다. 이 계산기가 뭘로 가냐면 결국 컴퓨터, 지금의 어떤 디지털 문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라이프니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불가사의한 새로운 이진법의 발견은 5천년 전 고대 복희왕이 발견한 철학서이며 문학서인 주역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복희가 라이프치를 낳았고 라이프치가 빌게이치를 낳았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이게 보면 라이프니치의 이진법 계산기입니다. 최근에 고구려 벽화도 전시회를 했어요. 대전에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보시면 고구려 벽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북두치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선 문화도 보여주기도 하는데 5회분 4호묘가 있습니다. 이 5회분 4호묘에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이 녹색의 복장을 하고 있는 조이선인, 고구려인이죠. 고구려인이 작대기를 가지고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면 정확하게 뭐가 나오냐면 문항팔계가 나옵니다. 문항팔계도라고 하는데 이 문항팔계도에 대해서 기록이 중국 문원에서는 500년 뒤에 나와요. 500년 뒤에. 그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문항팔계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고구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냥 바오는 어떤 전투적인 거, 수렵을 행했다, 무용, 춤 이런 것만이 아니라 문항팔계, 팔계를 공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항팔계를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보셨던 그 이전에 나왔던 복귀팔계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뭐냐면 복귀팔계와 문항팔계를 공부했다. 고구려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도월 김용옥 선생이 동경대전 강의를 하고 있어요. 동경대전 원투라고 하는 책을 40년 만에 이렇게 냈다 냈는데요. 거기에 보면 30강, 31강에 보면 바로 정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귀팔계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 문항팔계가 있고 왼쪽에 보면 정역팔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역팔계도 우리 150년 전, 160년 전에 김일부 선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복귀팔계와 문항팔계와 정역팔계라고 하는 이 팔계의 이치, 이 우주변화의 이치조차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한국에서 완성이 된다. 한국인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런 어떤 팔괴도 그다음에 음량오행 그것의 뿌리가 되는 천부경, 하도, 낙서라고 하는 우주수학의 원본도 전부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 이러한 어떤 우주변화의 이치에 관통하고 그 이치에 맞게끔 제세이와 홍익인간을 한 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고대 한국 문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